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꼭 와주세요. 또 뵐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메뉴 뭐 팔았어요? 아 에그만이 팔았구나. 어 감자튀김 했어요 추가로? 네 사이드가 있었으면 한다고 해서. 아 에그만이 버거 나왔습니다. 빵 바꿨나 보네요. 네 바꿨습니다. 뵙겠습니다. 피는경 씨. 네. 이렇게 해서. 장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? 이거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